흐아 헐 헐 헐 헐 아 오 조용히 오 오 맞방 천천히 보고 아 이게 뭐야 야 야 연락받은 야 야 야 야 괜찮아?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야 너 저 돌다 저 씨 돌 때문에 야 저.. 야 저걸 어떻게 탐색을 해 아 몰라 방식 사라가다 나 이 사람 라인이 엄청나다 야 좀만 기다려 자전거부터 올려놓고 여기다 넣어 어 위에 막았어 어 위에 막았어 살았네 그랬어 아 아 이러나 아 있어봐 와봐 잘어와 잘어와 아 있어봐 오 다행이다 아 이 사람 야 막방 조심하라니까 여기 막았어요 다행이다 오프로 달려있지 어 나도 찍었어 지금 찍히고 있지 어 나이스 가자 아 마지막에 사라져야 내가 야 아까 세션 타시는 분 여기로 온다 하지 않았냐 어 온다 온다 안 나 아 저 돌 아 아 아 와 돌이 막 불어당이네 여기 아 방울에서 괜히 따라가가지고 야 민성이 저기로 탔어? 아 아 아 오른쪽으로 친구 따라갔다가 고백하고 날라갔어 아 아 아 진짜로? 어 아 나 진기한 장면 내가 본거네? 어 나 진짜 못 품 거 본거야 네가 야 오늘 오늘 뻥 꼽았다 어 돌이 엄청 돌이 엄청나라 돌이 엄청나라 ggak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 사람 엄청 멀리 날라갔어 죽을 뻔했어요 인천에 병원 보낼 수 있었는데 까비 우연히 우연히 앞둘을 도착했으면 우연히 털이 가고 우연히 털이 다진 모습 우연히 털어있어 우연히 털이 올라간다 뭔지 모르지만 털리고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너뜨려 아 아 아